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휴휴휴 싹 털어버리고 있구만 두 대 때렸는데 나가 떨어지냐? 뭐야 얘 살아있었네? 어 살아있었어 풀떡 어휴 풀떡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잘하는 짓이다 바로 풀떡 도라아 아 짧아 저 또 개껌피 투치면 죽는다 투치면 죽는데 왜 아무도 안가? 살았다 풀버스 더 뺐다 더 빼 왼쪽 압도하고 있냐 우리 팀 치료를 부탁해요 풀떡농락하고 있어요 풀떡 풀떡농락 당했어 또 껌피야 풀떡 어 에헷 어디까지 날라오니? 풀떡농 아군 격추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치료를 부탁해요 아뇨 요허 풀떡 썰어먹는게 제일 쉬웠어요 oh 지금 쟤 음, 진짜 하기 싫겠다. 아, 진짜 프리덤 사기인 줄 알았지만 진짜 너무... 프리덤? 네. 프리덤이 개개끼지. 근데 손을 많이 타잖아. 그래갖고, 못 타는 사람이 잡으면 별로 무섭지는 않을 거야. 할 줄 아는 사람이 탔을 때가 개개끼지. 아군...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. 혼자 해볼게. 야, 완전 털렸네 쟤네. 아, 내가 1년 어시스가 모자라 하유기한테지. 저 나 잡아서 저렇게 찍은 거야, 점수. 나 잡으면 상대방들이 다 스코어는 높더라.